이거.. 이거를 공방해서.. 어.. 전킵 진군 랩이.. 기어이 이거를.. 이게 근데 부포 사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게 효과가 발휘되는 건데 피탐.. 응 안써.. 흐흐.. 극장전으로 가.. 저도 이 판단이 맞는지 모릅니다 우리.. 진짜.. 진짜 고해? 이거? 이 빌드 맞아? 사거리 20 안되고 피탐 15.7인데 맞아? 고하라고? 제가 보기엔 이거.. 이번 판에 집탄이랑 장갑 때문에 소화 안될 것 같은데요 흐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좀 불편하지 않아요? 부포 배치? 전면에 3개인데 여기는.. 하나밖에 없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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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거 아냐? 부포 사통 장치 아니에요? 이게 가운데 있고 여기 두 개 더 박혀있어야 맞지 않나? 프랑스 기술진들.. 아니면 여기 뒤에 두고.. 그.. 누구지? 플랑드르처럼 7개 배치하든가 이건 좀 실망이 큽니다 연돌은 언제 돌아갈까요? 이거 돌아가게 해주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치칼로 부적이 있고 파산 터진다 네 돌아가요 지금은 안돌아가지만 딱 여기 돌아가게 생겼잖아 이 부분 개발자.. 아 뭐야 개발자 다이어리에서 직접 언급했어요 개발.. 개발진이 그리고 그.. 사실은 잊혔다 저번 작년 말 그래픽 리워크 Q&A에서 적용시켜줄거라곤 했는데 미국충 리워크를 3년동안 질질 끄는데 언제쯤 할까요? 몬탄.. 아 야마토 모델링 바꾸는데 그렇게 공.. 홍보를 했는데 앗쥐 모스크바 정킵 좋아 거의 반 본체야 개가 거의 반 본체야 개가 거의 반 본체야 개가 10티어 전환 밖에 안 남았네 스팟 안된게 지금 소련 항모가 저기있어서 지금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서 이거 이탈리아 구축함 레피도 탄소 빨랐으면 참 괜찮은데 레피도 탄소 빨랐으면 참 괜찮은데 어이구야 어허 어허 그거? 1년쯤 됐을걸? 장전 18초 장전 16초 버틸 수가 있을까 장전 15초 맞아 이거 빌드? 원하던거? 나 죽어가는데? 그마저도 스팟이 안돼 그마저도 스팟이 안돼 장전 14.4초 스팟해 빨리 근데 힘이 빠진다 어허 어허 연막 과연 저 판단이 맞을지는 저희 유구모만 알겠죠 꼽에다 저기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부진해야되지 않나 절로가자 저기가 맛있겠다 제발 제발 타취한테 깝치지마 넌 어뢰정이야 나 몬타나한테 딜 몇 넣었어? 사만? 사만? 정도 넣었나? 사만? 아 힌대는 또 왜 저기서 죽어가고있어 흠 흠 어? 나체 돌아왔는데? 어? 나체 돌아왔는데? 장전 15.6 흐흫 흐흐흫 주행다야 자 지금 내가 썬더란 자스파트인거 맞나? 맞네 그만 불 붙여줄래? 저 부포 다 박살나고 있는데요 지금? 얘들아 어 걔 도와주러 왔나 대공포 반갈죽 부포 쏴 잠만 살아있긴 해? 하나 둘 아 야 내가 주포가 쏘는데 포포가 못 넘기는건 좀 그렇지 않아? 내가 뭐 봤는데 로봇이야 아 시타가 안나 야 장전 근데 진짜 빠르긴 하다 이게 누가 전함 장전이라 생각하겠어 근데 시타는 왜 안나냐? 어이가 없네 방금 시타 각 아니었어? 진짜 시타 안나? 이거지 자 몬타나 어떡하죠? 이스마르크 죽으면 안되는데? 탱커가 없는데? 말하자마자 사망 제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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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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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라 제발 지금 누가 나보고 있는거야? 그거조차 가늠이 안돼 우와 아 너니? 타시켄트? 아닌데? 히퍼 또 아닌거 같은데 몬타나 어디갔을까요? 이.. 진짜 히퍼인가? 진짜 미스테리인데? 나 볼만한 애가 없는데 나 스팟이 돼있어 나 스팟이 돼있어 따친 적이 있잖아 미드에 뭐 기어들.. 아 유그모 기어들어왔나본데? 그거 말고는 없다 없다 20초만 버티자 그니까 살부 한번만 버티면 되는데 못 버티겠지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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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있네 이거 뭐 저잣다 이 지역을 防衛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지금 히퍼랑 장전 비슷하지 않아? 개바 제발 유그모 잡자 여기 뭐해 얘들아 제발 유그모 잡자 여기 뭐해 얘들아 제발 유그모 잡자 여기 뭐해 얘들아 아 아 아 몬타나 스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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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그모님 제발 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아 아 나 눌러도 돼? 흐흐 아 그래도 난 전 할 거 다 했지 않을까요? 아 은지 아 57% 43% 43% 이게 같은 유저의 스탯이라고 60% 43% 아까 몬타나한테 딜을 얘네 둘이 딜 다 했네 어 야 나 체력 17만들 탱킹했다 어 야 나 체력 17만들 탱킹했다야